저는요 자갈채에서 50년이 넘도록 장사한 자갈채 아줌마 큰 돈은 벌었다는 것보다도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래도 애들 셋을 그냥 그냥 나도 욕보고 아들도 힘들게 살았어 내가 잘 키웠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애들을 내신하게 된 애들을 어떻게 내가 먹여살리나 돈이 급할 때는 세 군데까지 뛰고 어떨 때는 진짜 온라인 타고 잠도 안 자고 출근한 적도 있고 내가 여기서 지면 내가 혼자 가야겠네 아이들이 아주 어리고 엄마만 보고 있을 텐데 어후 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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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